반가워 오늘은 백신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히고 또 초급 중국의 기본 문형을 함께 활용해 보자고 당하지 마!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게 되면 백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시간이 금이니까 백신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책! 백신이 중국어를 뭐라고 하냐? 한자 무시하고 그냥 따라해보자 이게 바로 백신이야 자 근데 백신을 두 번 맞지? 그럼 2차 백신은 뭐라고 하잖아? 제 2차 백신 앞에다가 제 2차를 쓰면 돼 자 따라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이거 한국어 발음 비슷하네 자 해볼까? 부작용 비슷하지 쉽게 익히겠지 자 그 다음에 증상 이것도 한국어하고 조금 비슷해 따라해볼까? 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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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접종하다 아 이것도 한국어하고 비슷해 발음이 자 접종하다 뭔지 따라해보자 지에종 지에종 자 접종하다가 이거 말고 또 있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지 따 따 근데 이것은 이 따는 뜻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으면 그냥 지에종 이거 하나만 익히자고 응? 자 예약하다 이것도 발음 비슷해 한번 해볼까? 위 위에 위 위에 자 그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건 뭐라고 하냐? 있을 자 쓰면 되겠지 자 이것은 여 여 가볍다 그냥 가볍다 할 때 어떻게 쓰냐면 따라해볼까? 싱웨이 싱웨이 좀 어렵지만 알고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약간 따라해볼까? 하늘 자가 나오네 약간 이거야 이시에 이시에 자 그리고 모모의 이것은 어떻게 하냐? 뜨 뜨 그리고 아직 안했다 이거 둘 다 부사가 되겠지? 아직 아는 이렇게 하면 돼 아직은 하이고 안은 메이야 그래서 아직 안했다 했을 때는 하이 메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과거완료 같은 경우는 보통 동사 뒤에 쓰거든? 자 이것은 동작이 이미 완료했던 것을 말한 거야 그 때는 러 러 그리고 마는 뭐냐 문장 맨 마지막에 쓰게 되면 의무문이 되겠지 동사 뒤에 러가 붙게 되면 이미 동작이 완료했다는 것을 말해 문장 맨 마지막에다가 맞자를 쓰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의문문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약간 가벼운 증상 할 때 증상을 수식하는 게 뭐야 약간과 가벼운이지 이것도 똑같이 배열하면 돼 중국어는 동사 목적 구조라는 거 까먹지마 자 이제는 예문으로 한번 보자고 예문으로 너무 쉬워 너 백신을 접종했니? 자 너는 백신을 접종했니? 이걸 문장 분석해 보자고 주어가 뭐야 너는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접종하다고 백신하고 누가 먼저야 당연히 서술어인 접종하다가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고는 백신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너는 접종했니? 백신을? 이렇게 배열해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볼까 한번? 자 너가 뭐야 너? 너는 이가 되겠지 그치? 접종했다 자 봐봐 딱 봐도 이미 그거 과거문이지? 동작 완료가 되겠지? 그러니까 접종이 뭐야 지애종이지 거기다가 를 붙여야겠지? 지애종러 그리고 백신은 이며 잠깐 의문문이지? 그럼 뒤에다가 말도 붙여야겠네? 그래서 마까지 써야겠지 그러면 니 지애종러 이며오마 하게 되면 너 백신 접종을 했니?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나? 나 일단 해볼까? 니 지애종러 이며오마 됐지? 자 두 번째 문장 더 쉬워 부작용이 있니? 자 주어 보여 안 보여? 사실 주어는 너라는 뜻이야 너는 부작용이 있니? 그건데 주어 없지? 주어 없으면 그냥 무시해 그럼 부작용이 있니? 해서 있다가 먼저? 부작용이 먼저? 당연히 있다가 먼저가 되겠지 그치? 있니? 부작용 요것을 한번 배열해볼까? 있다가 뭐야? 이어 그 다음에 부작용은 푸주어용 의문문이니까 마 를 붙여야겠지 그래서 이어 푸주어용 마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니? 진짜 백신 받다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 뭐 두통이라든가 구토 정도 자 그래서 부작용이 있니? 한번 따라해볼까? 이어 푸주어용 마 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을 접종 안 했어 그래서 자 이 문장만 봐볼까? 한번? 여기서 뭐냐? 먼저 나올 것이 뭐냐면 그거 부사가 먼저 나오겠지? 여기는 주어 없지? 주어 없으면 주어는 없는대로 무시 빼버려 당연히 여기서 문맥상 나가 되겠지만 일단 주어가 없으니까 무시하자고 그럼 여기서 부사가 먼저 나오는데 부사는 아직 안 요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접종했다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신 이런 순서에 나오면 되겠지 그지? 문장 분석해보자고 아직은 뭐야 하이 아는 메이 그리고 접종하다는 찌해종이 되고 백신은 임야오가 되겠지 그지? 잠깐 여기 근데 우리말을 봤을 때는 뭐 했어 했어 한 거 보니까 이거 과거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잘 보자고 과거는 뭔지 알아? 이미 동작이 완료가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바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아직 안 했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발생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겠지만 부정 부사 메이가 있을 때는 절대 동사 뒤에 를 붙일 수가 없어 부정 부사 메이가 나오면 절대로 안 붙인다 여러분들 이거 까먹지마 자 그래서 아직 안 접종했어 백신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이메이 지에종 이며오 하면 되는 거야 자 따라해보자 하이메이 지에종 이며오 어때 할 수 있겠지 자 네 번째가 조금 어려워 네 번째가 아 나는 약간의 가벼운 증상이 있어 자 이 문장은 분석해 볼까 자 여기서 뭐냐 첫 번째 주어가 나는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서수어가 뭐냐 있어가 되겠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목적어는 약간의 가벼운 증상 자 이것을 그대로 분석해 보자고 주어 나는이 뭐지 워가 되겠지 있어는 요 그 다음에 약간의 가벼운 증상 약간의 가벼운 둘 다 수식어지 피수식어는 바로 증상이 되는 거고 자 그대로 표현하자고 약간의 이시에 그 다음에 가벼운 칭웨이던 그 다음에 증상 쩡쩡 자 여기서 한 가지 말하겠는데 이시에는 원래가 이건 원래가 수식어야 원래가 수식어 그래서 이시에 뒤에는 도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근데 칭웨이는 원래 수식어 아니거든 이건 원래 가볍다는 효용사이기 때문에 효용사를 수식어로 만들 때는 뒤에다가 도를 붙여야 돼 까먹지마 자 그래서 나는 약간의 가벼운 증상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 마지막 문장 너 2차 백신 접종을 예약했니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할까 먼저 주어는 너가 되겠지 그 다음에 소수어는 예약했냐 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그 목적어는 2차 백신 접종을 자 근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니까 2차 백신 접종이나 2차 백신이나 똑같겠지 의미상 그치 그럼 접종 빼 그냥 2차 백신으로 목적어를 간소화시켜 그러면 너는 예약했니 2차 백신 그치 딱 봐도 의무문이네 그리고 봐봐 여기 지금 동작이 완료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이미 동작이 문맥상 봤을 때 동작 완료했니 아니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도 너가 붙어야겠지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 너는이 뭐야 니 예약했다 예약하다가 뭐였지 위위에 당연히 뒤에 러를 붙여야겠지 그러니까 위위에 러가 돼야겠지 그치 2차 백신 뭐야 띠얼쓰이며옹 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의무문이니까 뒤에다가 마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니 위위에 러 띠얼쓰이며옹 마 니 위위에 러 띠얼쓰이며옹 마 자 이것은 너 2차 백신을 예약했니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대답할 때 뭐 아직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 하이 안 메이 예약했다 위위에 하이 메이 위위에 해줄대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하이 메이 라고 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예약했다 동작 완료지 그러니까 예약하다가 뒤에다가 어 러를 붙이면 되겠지 예약했어 그러면 응 위위에 러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 음 좋아 한번 따라해보자 첫 번째 너는 백신을 접종했니 자 한번 따라해볼까 부작용이 있니 어떻게 할까 요 세 번째 아직 백신을 접종 안 했어 자 이거 어떻게 할까 하이 메이 제종 이며 네 번째 난 약간의 가벼운 증상이 있어 뭐 워 요 이시 칭웨이 더 정 다섯 번째 너 2차 백신 접종을 예약했니 니 비위로 띄얼츠 이며 마 도움이 되었나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마 다음 시간에 보자고